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재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어글리즈 신발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맞이 쪼리를 가져왔어요. 여름맞이 어글리즈 쪼리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이미 한번 올려서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해드리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이거는 올리 플립 플랍이라는 샌들이에요. 올리 플립 플랍인데 가격은 38,000원이고 1 플러스 1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색상은 이렇게 오렌지색, 카키색, 흰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요 진짜. 맨날 맨날 신을 정도로 진짜 찐으로 잘 신고 있는데 한 4cm의 키 높이가 있는데 엄청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가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제 동생도 이걸 많이 신고 다녔는데 진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키 높이도 있어서 조금 기럭지를 좀 더 길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글리즈 쪼리를 이용한 패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디 함께 보시죠. 코디 씨는 이렇게 네 이렇게 어글리즈 쪼리를 이용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각기 다른 스타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옷 입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쪼리가 너무 편한 느낌만은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게도 연출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진짜 정말 정말 애용하면서 신고 다니는 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신고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시간 걸어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픈 그런 쪼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거의 분신처럼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질 때로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어글리즈에서 더 많은 신발 정보 있으니까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꼭 한번 구매하셔서 착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빠이 가이즈, 빠이 쬐쬐 안녕